빵은 뭘로 드릴까요? 아 아무거나 주세요 둘 다 화이트로 주시고요 치즈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배워주세요 안 드시는 야채 있으세요? 그건 왜 물어보죠? 하나는 다 주시고요 하나 올리브 빼주세요 소스는 어떻게 드릴까요? 그냥 맛있게 해주세요 렌치랑 어니언 섞어서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형 그냥 계산이나 해주세요 진짜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형 근데 요즘 이 시간에 자주 깨 있다? 뭐 이제 아예 잠을 안 자기로 한 거야? 응 새벽에 좀 자 연수 덕분에 내가 얘기할 땐 그렇게 안 됐더니 연수 누나가 얘기하니까 듣는다 이거지? 참나 사랑꾼 나셨다 형 당분간은 전시 준비 집중하게 인터뷰랑 그 잡지 다 거절하고 있어 아 근데 다큐가 반응이 진짜 좋긴 좋나 봐 방송 출연 섭외도 막 엄청 들어오고 있던데? 다 거절해 근데 이거 연수 누나랑 둘이 같이 섭외하는 것도 있던데 그것도 다 거절해야겠지? 그건 내가 연수한테 물어볼게 하 내가 이래서 연애를 안 하지 자기 결정권이라고는 없고 주체적인 삶을 포기하는 거거든 고마웅 Barnet go with you go with you go with you go with blue go with you